votes sacrificious 오빠 안 튀기게 해줄는데? 안 튀겨 오빠 그리고! 사실 내 대파야, 아니 주있는 소리 엄마 우리 아까 처음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어요 먹자! 좀 꺼내봐 어딨어요? 캐스틴 냉장고 ㅋ 나 위켄드에 괜찮아 안 벗어 위켄드sel No, 그런거 없어 맛있다, 이거. 머뭇머뭇거린다. 그렇지, 고민되지. 이거 날개. 나 날개 있는데. 야, 날개를 먹지 말고 가슴을 먹어. 껍질 먹지 마. 우리가 먹을때 치킨을 쟤다. 달라질 때도. 어우, 치킨이 생명은 껍질인데. 가슴 쌓말이야. 마요, 쿠키 앤 크림 먹지 마. 야, 너. 바닐염맛. 나 공룡. 나 공룡. 나 공룡. 컵 하나 더 가져올게. 이런 것도 먹게 하시네. 동시 탈출 이후로 좀 하셨다니까요. 이게 또 이런 변화가. 좋네. 스탑, 스탑. 이게 물이. 물이 이게 차가워지면 이제. 케이크 녹는다. 녹아주면 뭘 한다.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? 드라이 하시는 거예요? 저 안에 들어있었어. 예쁘다. 저렇게 하니까 진짜. 이거 뭐야? 드라이 아이스 하나로 저렇게 또. 보기 좋아 보이는데 저거. 놀이가 되는구나. 오늘 뭐 했어? 잘 있었어? 조긋했지? 누라 말 잘 들었어? 네. 아니, 아는데 왜 안 들어? 그냥 안 듣고 싶어? 네. 그러면 그냥 그게 하기 싫어? 아빠 난처하죠, 괜히 또. 어? 유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널 돌보기 힘드시지. 응? 맞아, 쟤 딱 그 마음이. 분위기, 분위기 바꾸셔. 오늘 유주는 아이스크림 타면서 어땠어? 점프가 오늘 좀 잘 됐어? 그냥 그랬어. 그냥 그랬어? 뭐가 잘 안 돼? 뭐가 안 되는데. 토. 토? 토가 원래 잘 뛰는데 오늘따로 뭔가 되게 점프가 안 올라가는 거 같아. 아이고. 어떡했다. 빙판에 넘어지면 진짜 아프거든요. 아빠는 안다. 뭐가? 살이 좀 쪄서. 살이 좀 쪄서. 아니, 아침 너무 맛있어. 토만 잘했다. 토만. 토만 잘했다. 왜? 토만, 토만. 어떻게 살이 쪄는데 토만 나. 배가 좀 쪄서. 내가 그렇게 쪄서 몸이 안 드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아빠보다 배 안 나왔거든. 아, 그렇지. 그럼 유경은 어떻게 알았다. 아빠 지금 안에 배, 아기 들어있어.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